금수저의 육성재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육성재씨 축하드립니다. 배우 육성 김수저에서 신기한 금수저의 능력을 인생 겸인데요. 만감이 교차하는 인물의 내적 발전을... 올해 다관왕입니다, 벌써. 수상서감 듣죠. 잠시만, 너무 벌렁벌렁해가지고 잠시만, 이 기쁨 좀, 이 떨림과 기쁨 좀 느끼고 올게요.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를 손에 꼭 쥐고 아, 네. 왜 이렇게 떨리냐, 유능... 어디까지 했죠? 유능경 작가님, 김은희 작가님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존경합니다. 아...